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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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reat! 양reat! 여러분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대구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장미영! 장미영! 세상에, 세상에 자, 이게 무슨일이니까 장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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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건물 학생! 우리 뒤에도 엄청 많이 계시네요 우리 뒤엌분들만, 협상한 분들을yl께 하나, 하나, 둘, 셋! 자 우리 앞에 분들, 압수하는 분들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파워풀 대구가요제에 이렇게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대구에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긴장하고 있을 참가자분들이 저 무대 뒤에 계신데요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대에 서서 가수가 되기를 꿈꾸시는 모든 출연자 여러분들께 우리 더 같이 박수 한 번 보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명절인데 어디 안 가셨어요? 네! 왜요? 안 가요! 저구요. 저도 여기 오려고 아무데도 반갑습니다. 오늘 생일에! 그래요. 너무 반갑구요. 생일 축하 노래 부르라고요? 네? 생일 축하 노래 부르라고요? 내가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당시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만 보낼게요. 나이, 한 살 더 없는 것 같아서 한번만 보낼게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생일에 여기 계신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건강검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고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주신 우리 민호 특험들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여기 팬서분들 어디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 5.. 5.. 5.. Let me go! 野 gäanna 그돌아서 그繙은 내 가슴 내 성공이야 차가운 발음 왜이럴 떠나간다 boy einzige Utativity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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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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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